네, 이번에 풀어본 문제는 도형의 방정식 파트고요. 자, 문제 읽고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는 자평관에서 직선 L이 다음 조건을 만족해요. 가, 점 A, 1,2,1을 지난다. 나, 지금 L의 방향 벡터가 두 벡터에 대해서 각각 서로 수직이다. 그때 직선 L이 이 점을 지날 때 P제곱 더하기 Q제곱을 구하라 한다. 결국에는 뭐다? 저 직선 L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이미 점은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뭐만 구하면 돼요? 방향 벡터만 구하면 되겠죠. 자, 근데 그 방향 벡터가 얘랑 얘랑 전부 다 뭐다? 수직인 벡터다 라고 해서 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와 이거와의 전부 다 수직인 벡터, 직선의 방향 벡터를 좀 잡을까요? 그러면 뭐라고 잡을까요? 그 벡터를 그냥 A벡터로 잡을게요. A벡터라 그래서 이게 직선의 방향 벡터가 돼요. 그때 우리가 이제 방향 벡터를 잡는 요령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어떻게 잡으면 되냐면 얘의 성분을 1,A,B라고 잡으면 돼요. 보통은 우리가 이제 답지에서는 여기를 그냥 A,B,C라고 두는데 우리가 어차피 벡터라는 것을 방향만 생각하면 크기는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즉 실수배로 나눠 된다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어떤 값이든 이렇게 1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1,A,B라고 두면 만족하는 A,B만 찾으면 실제로 식도 좀 줄어드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통 벡터를 둡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얘랑 지금 U벡터랑 서로 수직이니까 수직이니까 내적한 게 0이고요. 마찬가지로 1,A,B랑 내적을 하죠. 얼마? 2,1,0이랑 그게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계산하면 여기가 얼마가 되죠? 딱 1 그리고 더하기 B가 0이죠. 결국에. 여기는 2,A가 0이에요. 따라서 B는 마이너스 1, A는 2가 돼서 우리가 그 만족하는 벡터, 방향 벡터가 1,2,-1이 되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뭡니까? 이 방향 벡터라고 지나는 점을 이용해서 직선 구할게요.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은 1분의 X-1 그리고 2분의 Y-2 그리고 마이너스 1분의 Z-1이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얘가 점 B를 지난다. 얼마를 지난다? B. 여기가 마이너스 2. 그리고 여기가 P. 여기가 지금 Q가 된다. 만족하는 P, Q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낼게요. 답은. 그럼 점 B는 뭐가 되겠냐면 마이너스 2, 여기를 계산하면 이 값이 마이너스 3이죠. 다시 한번 써볼까요? 2분의 P-2 그리고 마이너스 1분의 Q-1 계산할게요. 그럼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6에다가 플러스 2가 된 건 마사. 그래서 여기가 마사가 되겠고요. 얘가 지금 3이 되고요. 넘어가니까 4가 돼서 Q는 4가 되겠다. 됐죠? 따라서 지금 얘가 지금 P고요. 얘가 Q니까 제곱을 해서 더해라. 따라서 P제곱 더하기 Q제곱은 16 더하기 16. 얼마다? 32가 되겠구나. 됐죠? 따라서 우리가 해당하는 방향벡터를 잡는 방법. 1, A, B라도서 해당하는 A, B를 구해서 우리가 방향벡터만 구하면 점과 방향벡터를 이용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위의 점 찾고요. 하면 P와 Q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